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이루어지고 시기에 좋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낫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비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비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꽃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꽃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의 새들도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시 맺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긴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마무리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우와 하나님이 땅을 땅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만드시던 날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곳에 그 사람 그곳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접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데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빌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네 그 갈빗대 하나를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사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의 이름으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